몬스터 커피룰 몬스터 커피룰 몬스터 커피룰 좋아하는 디저트는 젤리 저는 약간 음식을 먹을 때 식감을 중요시하는 편인데 일단 젤리가 식감이 좀 꼬딱꼬딱하니 맛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 힘드네요 아 네 너무 만족스럽네요 너무 잘 즐겨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타루입니다 오기 전에 냉면을 먹었는데 한국냉면 면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맛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맛은 일단 매운맛 매운맛은 절대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랬을 때 매운 걸 먹으면서 좀 푸는 편이기 때문에 매운맛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 오 신기하다 이런 사진들이 뭐 안돼요? 좋아요 러. 사랑. 러. 네가. 러. 엄마. 구독. 러. 으메. 이. 엄마. 러. 전. 힘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보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작장입니다. 그래도 초코칩쿠키가 제일 무난하고 맛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저의 두번째 앨범의 자켓 촬영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새롭게 촬영하면서 머리색도 또 특별하게 바꾸기도 했고 해서 되게 재밌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벌써부터 결과물이 기대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나왔을 때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